Q. 지니 뮤직 플레이 컬러 네 여러분 저희는 지금 지니 뮤직 플레이 컬러 현장입니다 짜잔 플레이 컬러인데 굉장히 흰색이죠 좀 있다가 색깔이 입혀질 거예요 저희로 인해서 굉장히 떨리는데요 한번 열심히 몸을 풀어보고 해볼게요 상처를 입었답니다 손도 많이 다쳤나봐요 귀여웠지요? 이거랑 테이프를 하고 싶다고 하고 어제 막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마이클 잭슨 선생님이 이렇게 밴드를 끝에 마디만 흰색 밴드를 하고 하셨더라고요 그걸로 엄청 유명하셨다고요 사진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 이걸 우리도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어제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하고 싶은 거 해 생각보다 괜찮아서 이게 언제 공개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네일을 하러 가거든요 제가 네온색으로 할 거라서 그래서 네온 컬러 할 때 그래서 제스처를 네온 컬러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 테이프 색깔도 아마 바뀔 예정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 상처는 제가 빨리 나와서 올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는 바라마를 찍으러 왔습니다 바라마 첫 컨텐츠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저는 제가 엄청나게 의견을 얘기했던 네온 컬러로 바라마를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바라마는 무조건 네온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서 열심히 회사에 어필을 했죠 내일도 깔맞춤 제가 깔맞춤 되게 좋아하거든요 깔맞춤으로 네일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해주셨으면 좋겠고 꼭 가야 된대 근데 아직 셀카를 한 장도 못 찍었어 큰일 큰일 셀카 찍으러 가야 돼요 여러분 제 셀카 기대해주세요 패스 패스 입술 피어싱 처음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아프고 생각보다 불편하고 생각보다 고정력이 안이에요 느낌이 이상해요 이거 끝나면 이렇게 자국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광상 때도 할까요? 언니가 하면서 노래도 한번 불러볼게요 괜찮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We go! We go! We go! We go! We go! 에이퍼! 두려워 힘들어요? 멋있어, 너한테 저희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일곱 명이 다 안 빠지고 계속 춤을 추잖아요. 어우, 빡치네요. 파이팅! 결정으로 춤을 추겠어! 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람아! 어머, 나 목걸이 십자가가 있어. 들어갔네. 어디 갔지? 실장님! 십자가! 아 이거 될 거예요? 어머. 너 들어가라. 진짜 제가 원래 웬만한 안무를 하고 이렇게 바닥에 앉거나 눕질 않는데 바람아는 안 앉으면 못 베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앉아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꼼짝 앉고 있어요. 체력을 비축하는 중. 어떤 제스처를 해야 또 잘 나올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춤에서 굉장히 계속 생각이 너무 많은데 모니터 보면 어? 촬영하면. 걱정돼요. 라이브로. 잘하셨죠? 지금 같이 가볼 거예요. 방금 카메라 안 잡히는 부분이 좀 맞았어가지고. 조금 편했어요. 감독님의 이 에너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는 내내 즐거웠습니다. 재밌네요. 역시 타이피샷이 좀 더 멋있는 것 같긴 해요. 좀 더 화라해 보이고 애들 표정이 더 잘 보이니까 좋아. 또 간대요. 이번 지니 콘텐츠의 앤뉴어입니다. 섬네일 가나요? 오프닝. 어. 섬네일 언니. 섬네일. 아니야. 섬네일은 시어머니 씨. 아니지. 오프닝 저 분 계시잖아요. 양갈래 하신 분. 이 유튜브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안녕하세요. 늦잠 자보는 게 소원입니다. 이제 곧 이루어주세요. 네. 저 내일 진짜 늦잠 잘 봐. 조금은 파이팅하자. 수연아. 네. 수연아. 바람아 불어라. 너에게 달 수 있게. Always be on your side. 그래 난 내 모든 시공간 속 수많은 밤에 너를 찾아 헤매자. 흐린 별을 맘에 찾아가. 매일 밤 꿈꿔왔던 너니까. 지나쳐가도. 하나의 그 순간 널 꼭 알아볼 수 있어. 안녕.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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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바람아 파이팅. 파이팅. 둘, 셋. 파이팅. 일어나세요. 서비스.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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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